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8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최애는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 국민주택 관련해서 무순 2차 모집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공급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12번지 일대구요. 공급규모는 자녀세대 15세대가 나왔습니다. 모집공고문 보시려면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 있구요. 청약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모집공고일은 2014년 1월 18일 청약접수는 1월 23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6일 계약일은 1월 29일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형 보시면 84A가 7세대, 84B가 4세대, 84C가 4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세대의 자녀 물량이 나온거죠. 입주 예정월은 2025년 3월에 입주 예정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단지 정보입니다. 단지 정보 보면은 위치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12번지 일대죠. 그리고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 6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고 총 세대수는 326세대에서 일반 분양이 121세대가 나왔었는데 그 완판이 되긴 했는데 이제 취소물량이나 그런 물량이 나온거죠. 그리고 주차대수는 363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84A타입은 7세대의 자녀세대, 84B는 4세대, 84C는 4세대에서 총 15세대가 자녀 세대로 나왔습니다. 동호수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단지 배치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행자 출입구고 여기가 보행자 출입구, 비상차량 출입구라고도 하네요. 이런 부분,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또 있죠. 여기 뭐 관리사무소, 정로당 있구요. 다목적실 있고, 휴게공간, 소공원 등등 커뮤니티 시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맘스테이션도 되어 있구요. 그리고 입주환경을 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우선 첫번째는 해당 5호선 답심력 장안평력이 거의 10분 안걸려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직선거리는 10분 안걸리지만 걷다보면 10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부순환도를 이용한 편리한 광역수통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리고 5호선 답심력이 가깝다고 말씀드렸고 장안평력도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도 있어요. 여기 2호선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리플역세권이긴 한데 그런 부분 그래서 해당 역들을 이용한 도심 출퇴근이 쉬울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서울 도심권 남북을 있는 교통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1호선 청량리역 1호선 청량리역에 인적되어 있고 내부순환도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천로라든가 천호대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동부간선도로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자IC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킬로 반경에 보시면 답심리 공원이라든가 공원도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군자초가 학생권입니다. 답심리초도 충분히 걸을만한 거리고 그리고 뭐 여기에 구립 용답 체육센터라든가 그리고 2킬로 반경으로 보면은 서울시립대, 동국사대, 부속고 그리고 전농답심리재정기촉진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쭉 서울화수도과학관이라든가 한양대도 있죠. 그리고 3킬로 반경으로는 뭐 서울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36보건대나 36서울병원, 서울성심병원, 병원도 아깝죠. 한양대병원도 있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이제 교육, 생활, 의료, 문화예술 모두 갖춰진 완벽한 생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최상이죠.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 및 휘경여고라든가 한양대, 서울시립대가 인접돼 있고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한양대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이 시설도 갖춘 그런 단지입니다. 단지 앞에서 이제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요. 답심리공원이라든가 청계천 여기 청계천이 있죠. 청계천뷰입니다. 거의 그리고 대봉산 근린공원이 인접돼 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이 보고 싶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애매한 건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전매 제한 기간 보겠습니다. 이어서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보면 가까운 곳에 답심리 파크 자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높은 가격 순으로 갔더니 효과가 14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8사 타입 기준으로 지금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트 포레는 약가 최고 11억 2천 4백만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답심리 파크 자이는 8사 타입 기준으로 효과가 최고 효과죠. 14억 5천만원. 약 3억원의 안전마진이 있죠. 최저 효과로 보면 11억 5천만원인데 약 2천만원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실거래로 봤을 때는요. 지금 10억 4천에도 매도가 됐고 11억 8천에도 매도가 됐습니다. 2013년 5월에 이렇게 됐죠. 좀 시일이 변화 한 6개월 6, 7개월 그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주변 시세 대비 최대 3억원 정도 시세 차이 있을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보면 최소 2천에서 3천만원이 되겠죠. 뭐 이렇게 최저 효과라든가 실거래가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최고 효과로 해당 아파트들이 매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안전마진이 없을 수 있을 그런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장점은 역세권 입지, 학세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단점은 역시 원자재 상승동으로 인한 고분양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 봤을 때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전마진이 없는 그런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거주로 보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실제적으로 메리트는 그렇게 없다. 하지만 실거주로 보면 역세권에다가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학세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어마어마한 그런 인프라를 갖춘 파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게 되면 입지라든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여기에서 해당 홈페이지거든요. 단지 정보라든가 세대 정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에서 우선 84A타입 볼까요? 측면도인데 여기 보면은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죠. 그리고 거실, 주방식당, 맛통풍 구조라서 통풍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욕실이 두 개, 드레스룸 이렇게 갖춘 그런 측면 두 면이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침실 1, 침실 1,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식당이 이어져 있고 욕실 두 개, 드레스룸도 갖춰진 그런 평면이고요. 마지막으로 84C타입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 이쪽으로 진입되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어져 있고 드레스룸이라든가 욕실 두 개로 구성된 평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에서 볼 게 뭐 입지라든가 말씀드렸죠. 이런 개발계획,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을 거고 서울대표도서관 등등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관제에 대한 부분, 이렇게 조감도라든가 배치도 있으니까요. 해당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야 대한 부분, 세대, 그리고 뭐 여러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저랑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시뻘건 글씨로 이렇게 묻지마 청약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본 아파트는 2023년 11월 10일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요. 무순이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18일 목요일이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9월 22일입니다. 무순이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부분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1년 말씀드렸죠.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보시면 공급 2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 2동 12번지 1대고 공급 규모나 아파트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 6개동 총 121세대 정당 계약 및 예비 입주자 계약과 1차 무순이 계약 이후 잔여 물량 15세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입주 시기는 2025년 3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8사 A타입, 8사 B타입, 8사 C타입 15세대 공호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 가격 보시면 8사 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7억 그래서 한 최고 11억 정도의 그런 어 해당 분양가격을 볼 수 있고 8사 B타입도 10억에서 11억선 8사 C타입도 10억에서 11억선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약금 10% 기약시 그리고 중도금 60%로 해서 이렇게 4회로 15%씩 그리고 잔금 30% 이렇게 입주 지정일날 완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작은 게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보면 8사 A가 한 1500만원 8사 B는 1400만원 8사 C는 1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고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시 입주 지정 기간 이렇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서울특별시내 분양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해서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한다니까요.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 불가라는 사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청 자격 보실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전국 청약이죠. 그리고 만 19세 이상입니다. 세대주인 미성년자 참고하시고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죠. 무순이 6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주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당첨자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분양 대금 위상 기타 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좀 더 입지를 알아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답심료까지 여기 이제 여기가 입편한세상 답심료 아르테 포르거든요. 보면은 답심료역 1번 4번 출구까지 도보로 직선거리 8분 그리고 양평역 1번 출구인데 9분 거의 똑같죠. 그리고 직선거리로 용담력 1번 출구는 13분 정도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어서 볼게 군자초등학교라던가 군자초등학교도 한번 재볼까요? 도보로 3분 학생권이죠. 답심료초등학교도 한 도보로 6분 정도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뭐 청계천이라던가 중랑천이라던가 등등이 있고요. 이것도 봐야될게 아까 답심료 파크자이 그래서 봤죠. 가격순으로 보면 10억 5천 낮은 가격순 11억 5천 이렇게 돼있고 시세 실거래가도 패스트타입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판단을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아니면은 실거주의 입장으로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청약전에 해당 답심리 방문하셔서 임장 한번 가보셔서 부동산도 들려보시고요. 여기 이제 숨겨진 호재라던가 악재라던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죠.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발품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손품도 살아야 되지만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당 임장을 가면 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네 하고 깨닫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해 왔을 때 뭔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임장 가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청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